안녕하세요 넷팩스 입니다. 오늘 이제 또 한번 한가지 제품 하나 소개하려고 나왔구요 저번에 저희가 소개시켜 드린 프라이멀 서바이벌 보호 같은 경우에 좀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번엔 좀 더 한 단계 장난감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한 단계 나왔죠. 네 저 이것은 막스맨 슬링샷인 좀비라는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물을 확인해 보면서 제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장이 참 어렸을 때 문구점에서 우리 장난감 포장해 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거 참 까기 힘들게 돼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칼을 쓸 때 조심하세요. 콜드스틸 제품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느낌이 괜찮네요 상당히 그리고 이 녀석은 좀 특이하게 유리구슬이 번들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총 16발이 들어있구요 뭐 껍데기는 필요없고 제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손목에 딱 맞는 느낌을 주는.. 굉장히 괜찮네요 조준하고 쏘고 조준하고 쏘고 이제 여기 약간 경고지가 딱 붙어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았다 풀었다 하면서 이제 약간 크기를 이제 맞출 수 있는 제품의 저거 조절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뭐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이거 처음 지금 까보는게 처음 만져보는 거에요 이거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되어있네요 이건 나중에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하구요 이런식으로 제가 이런 새총을 한번도 쏴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참 뭐 어쨌든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한번 한두 발 쏴 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거 찢어야되는 거네 날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 홍보하려고 갖고 나오긴 했는데 좀 위험하네요 오우 유리구슬이네요 저는 뭔가 좀 루버 재질일 줄 알았는데 유리구슬입니다 한번 제가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중앙에 맞춰서 잡은 다음에 아마 이런식으로 하는 거겠죠? 괜찮은데 이게 뭔가 화를 쏘는 거랑 전혀 느낌이 다르고 있습니다 오우 생각보다 파워력이 꽤 파워가 나오네요 어쨌든 막스메 슬링샷 아무래도 어린아이들도 어느정도 갖고 놀기 딱 좋은 제품인 것 같구요 앞뒤로 조절을 하면서 이제 랭스를 좀 조절하고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왁스메 슬링샷 이 넥시엑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제품 앞으로 또 소개해 드릴 제품이 있으면은 이런식으로 짧게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네 잠깐 한번 제품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처음 까본 거라서 이게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요 이 윗부분에 보시면은 이런식으로 이제 나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거를 풀어서 이제 사이즈 조절이나 그런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식으로 앞쪽으로 이 고무줄 부분을 밀어주시면은 이제 좀 더 이제 당기는 면적을 좀 더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은 오후에서 이제 드로우웨이트를 늘리는 거랑 아마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제 손목 거치대 부분도 이렇게 당겨서 본인 손목에 딱 맞도록 세팅을 해 줄 수가 있구요 아주 이런 부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정도가 딱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이제 여기에 붙어있던 종이 설명서에 이거를 최대한 잘 쪼아서 혹시 모를 이제 파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걸 주의하라는 설명이 있었구요 이거 생각보다 파워가 쎕니다 보시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이제 스틸볼입니다 이거는 이제 막스맨 정품이구요 하지만 저희 스페이버 스틸볼도 있기 때문에 그게 또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